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저는 지금 광교 와 있어요. 다섯 번째 콜까지 타고 카메라 켰습니다. 유튜브 영상 길이가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내용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제가 보통 10콜은 넘게 타니까 유튜브 영상이 쓸데없이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라서 콜 타다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촬영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콜에서 에피소드가 생긴 거예요. 광교 오는 코리언데 우만동에서요. 저쪽 아파트 사시는 분 저기요 네 한 40층 정도까지 있는 아파트에요. 광교에 30여 층 사시는 분이더라구요. 처음 전화 걸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바로 하시는 말씀이 휴대폰 뒷자리가 거의 똑같네요. 이라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만났어요. 만났는데 웬걸 벤츠 AMG 모델 차량이더라구요. 엔진 소리부터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게 30일인가 말일 쯤에 BMW M4 모델을 몰아본 적 있어요. 2만 키로 정도 탄 차량이었어요. 그 차 몰 때 정말 재밌게 운행했거든요. 그거 못지않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차가 운행하는 게. 되게 젊으신 고객님이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아니 이게 또 세컨드 차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본 차는 뭐냐. 저도 물어봤는데 얘기해 주질 않더라구요. 뭐 몇 억짜리 하겠죠. 제가 방금 몰았던 차는 벤츠 뭐래더라. 아무튼 AMG 모델인데 1억 3천 짜리 차였어요. 부웅 나가는 그 느낌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대리를 뛰다 보면 별의 별차를 다 몰잖아요. 간혹 저런 차를 몰 때 정말 재밌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리 알바 해보세요. 물론 저런 차를 자주 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낸 차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국산차건 외제차건 가릴 거 없이 다 좋아요. 이 차 저차 몰아보면서 어떤 차가 내 취향이랑 맞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모는 거니까 내가 직접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고객에게 양해 구하고 밟아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 M4 몰아봤을 때는요. 고객님한테 고객님 저 이거 한번 몰아봐도 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밟아 보래요. 그래서 방 밟아 봤는데 보통 차들은 100km까지는 잘 나가지만 100에서부터는 출력이 150까지는 그래도 나가는 차가 꽤 있죠. 그 이상은 속도가 잘 안 붙어요. 근데 그 차량은 100에서 200 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구요. 하하 이번에 AMG는 아쉽게도 단거리 운행이었어서 뭐 어쨌든 그나저나 오늘 날짜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날짜는 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해가 된지도. 어제 저는 운행을 하지 않았어요. 스키장 갔다 왔습니다. 1월 5일날 대리 뛰고 아침에 바로 스키장 갔었어요. 스키장 갔다가 집에 갈 때 콜 하나 탔었죠. 그 콜은 1월 6일 하루 운행한 거라서 대리 일지에 하루 넣기 좀 그러니까 금일 운행하는 일지에다가 넣을 생각이에요. 어제 한 번 탄 콜이 집에 가다가 콜 잡고 집 앞으로 떨어진 콜이었어요. 가산동에서 봉천동 가는 콜이었거든요. 16,000원 짜리 콜인데 고객님께서 2만원 주셨어요. 팁도 4,000원 나왔네요. 그나저나 오늘 지금 5콜 총 탔고 수원 광교인데 콜이 완전 없어요. 현재 시각 새벽 1시 46분이구요. 수도권 총 콜수가 240콜 정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가끔 울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오지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콜 잡는 거 한 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또 카메라 켤게요. 네 저는 지금 논현동 와 있어요. 논현동에 도착지 근처에 콩나물국밥집 들어와서 순대국밥 시켰어요. 그냥 순대국밥은 없고 얼큰 순대국밥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큰 하네요. 그 탁한 맛이 아니라 묽은 맛이 약간 나요. 현재 시각은 4시 3분이구요. 수도권 총 콜수는 80콜 있습니다. 쇼도권 총 콜수는 80콜 있습니다. 순대국에 있는 otte quilts 이곳은 10만 9천원이네요. 현재까지 총 7콜 탔구요. 매출은 10만 9천원이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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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회non 고춧가루 고춧가루 노래 들리시나요? 뺏는 노래 조성무의 가시나무 사장님이 그때 당시 노래를 좋아하시나봐요 대리 뛰다보면 고객님들 차 안에서 나오는 음악들 정말 다 다릅니다 거의 고객님들의 취향별로 다 장르도 다르고요 최신 노래 듣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취향노래 나오면 괜히 반갑고요 그 노래 얘기로도 10분 동안 하고 그래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시리아 시리아 음 시리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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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서 서울 겨우 올라왔는데 또 수원 사는거 뜨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시리 다시 한번 들려볼게요 시리아 음 주인 목소리 잊어버렸나봐요 전북 진주 가는거 12만원짜리 골또 썼어요 아마 제가 저거 탔으면 졸음운전 했을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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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aca 음 아 marshmallow 음 음 친구 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요 12년도에 1, 2학번 신입생이 춤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남학생이 깜찍하게 춤추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쿠순대국밥이라 그런지 맵긴 맵네요. 오늘도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밥 다 먹으니까 콜 하나 잡히네요. 여기 코앞에서 역선농 가는거에요. 잘 먹었습니다. 카메라는 또 이따 켤게요. 와 벌써 날이 밝았네요. 저는 지금 잠실 석촌역에서 가락시장역 근처 가고 있어요. 여기서 무천 가는 3만원짜리 골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요. 7시 40분이에요. 아마 이게 막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석촌역 근처부터 가락시장역까지 라이딩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서 꺼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스키장 갔다가 집에 갈 때 탔던 콜이에요. 그 콜을 1월 7일일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로는 총 13콜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12콜을 탔고요. 지금부터는 어제 탄 것까지 합산해서 말씀드릴게요. 13콜 타서 총 매출 24만 4천 원이고요. 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회사의 공제한 총 비용은 4만 5천 원. 그래서 총 순이익이 19만 9천 원 나왔어요. 팁은 19,000원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